안녕하세요. QN 깜냥입니다. 크리에이티브 BTW3에 동봉된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이 마이크는 게임패드에 연결하는 용도로 설계했기 때문에 허벅지 부분에 올려둔 상태입니다. 목소리를 꽤 선명하게 녹음하는 편인데요. 이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소리를 받아들인다는 건 스피커나 게임패드 소리를 걸러내주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. 그러면 게임패드를 조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으로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보겠습니다. 모든 소리를 여과없이 받아들이긴 하지만 성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. 특히 게임패드에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고 케이블이 없어서 거치적거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네요. 끝